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난 몇 시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재미있고 즐거우셨나요? 목사님도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늘 비록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앞에 보이는 이분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분이 누구냐면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아주 큰 나라가 있죠 한때 그 인도는 목사님이 살고 있는 영국의 신민지였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일어나서 나라를 또 국민들을 이끌어서 인도를 독립으로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인도의 아버지 인도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인도에 가기 전에 그때가 처음 인도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먼저 인도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다가 이분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분의 이름이 마하트마 간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름은 마하트마고 그리고 이분의 성은 간디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분에게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간디가 성이 아니고 간디가 이름이에요 그럼 마하트마는 뭘까요? 마하트마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호칭 같은 거예요 마하트마라는 뜻은 위대한 영혼 아주 강한 마음 이런 뜻이에요 간디가 스무 살 때 영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 간디가 다녔던 학교에 피터라고 하는 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피터는 외국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약간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영어로는 레이시스트 이렇게 불러요 좋지 않은 거죠 특히 피터는 인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간디가 간디가 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서 빈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 남은 빈자리가 바로 피터 교수님의 옆자리였어요 간디가 다가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피터 교수님 옆에 앉으려고 하는데 피터 교수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간디는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피터는 외국 사람들을 인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별로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간디 너 자네 혹시 그거 알아? 선생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돼지와 새는 같이 먹는 게 아니야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새고 너는 돼지 같은 인간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간디는 갑자기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음식을 다시 들고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제 이 새는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디는 자기가 새라는 거예요 피터 교수님이 화가 났어요 다시 간디를 불렀어요 간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자네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 자네 앞에 두 가지 가방이 있어 두 가지 자루가 있는데 한 자루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고 한 자루는 지혜가 가득 들어있어 간디 자네는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무엇을 택할 것인가 피터 교수님이 물었어요 간디는 질문을 듣자마자 아무런 주저암 없이 아 저는요 당연히 돈이 들어있는 자루를 선택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피터 교수가 하하하 나 그럴 줄 알았어 너 인도 놈들은 말이야 돈밖에 몰라 돈밖에 응?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만약 내가 자네라면 나는 지혜의 자루를 선택할 거야 그럼 간디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우리 피터 교수님이 지혜의 자루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도 사람들은 지혜는 많은데 돈이 좀 없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요 돈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요 예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2대 0이죠 스코어가 2대 0이에요 피터가 화가 났어요 간디를 불렀어요 간디를 불렀어요 이리 와봐 며칠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교실의 학생들이 시험을 쳤는데 간디는 아주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교수님이 학생들이 친 시험지 위에 점수를 적어서 딱 줘야 되는데 간디가 10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간디 시험지에 100점을 쓰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 대신에 idiot 무슨 뜻이지요?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에요 idiot 바보 멍청이라고 써서 다 간디 시험지 위에 써서 나눠주고 다른 학생들은 점수를 적어서 나눠준 거예요 간디가 어떻게 받아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점수가 있는데 자기 시험지 위에는 바보 멍청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간디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피터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간디 뭐야? 저 이해가 잘 안 가요 뭐가?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이 다 점수를 적어주셨는데 왜 제 시험지 위에서는 교수님 사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3대 0이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에 간디는 정말 마하트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하트마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영혼 건강한 정신 강한 정신 이런 뜻이에요 간디는 정말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간디가 인도를 영국에서부터 독립을 시키고 인도라는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 수 있었구나 간디는 정말 마하트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간디같은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제가 피터예요 피터 교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 철이 너 그거 알아? 돼지하고 새는 같이 먹지 않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이 왜 나는 돼지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인도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에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에이 엄마 아빠 미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간디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간디는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싶죠 어떻게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어려움을 문제를 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보세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러시아의 화가 와슬리 칸디스키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눈을 너무 크게 뜨지 마세요 눈을 가늘하게 뜨고 어깨를 내려뜨리고 이 그림을 힘없이 한번 쳐다보세요 자 5초를 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봤어요? 예 잘했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이 그림을 보는 동안 여러분 뭔가를 좀 느낀 게 없나요? 뭔가를 좀 느껴보지 않았어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이 그림에 지금 사각형이 몇 개가 있죠? 예 열두 개의 사각형이 있네요 그죠? 자 각 사각형에 동그라미 원이 그려져 있는데 모든 사각형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색깔이 뭘까요? 예 맞아요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린이 여러분 너무 시간을 짧게 준 것 같아요 이 그림은 가만히 쳐다보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마음에 힘이 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로 빨간색이 주는 효과예요 빨간색은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흥분을 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막 끌어오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빨간색에는 바로 그런 힘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힘이 없는데 빨간색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빨간색이 내 마음을 막 일으키고 뜨겁게 하고 흥분을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투 알죠? 소가 막 달려오고 투사가 막 이렇게 소와 싸우는 투 경기를 하는데 그 투사가 흔드는 이 천이 이 천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왜 빨간색을 쓰는지 바로 빨간색은 흥분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소는요 생맹이에요 소는 색깔을 구별하지 못해요 소는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를 몰라요 근데 왜 빨간색을 쓸까요? 투사가 그것은 소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투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 관중들을 위한 거예요 관중들을 막 흥분시키기 위해서 빨간색 천을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빨간색에는 바로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비틀즈 그리고 최근에는 여자 아델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하고 또 뮤지컬을 사랑하고 이런 또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극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영국에 있는 수많은 극장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명한 극장이에요 로얄 알버트 홀이라고 하는 극장이에요 목사님이 이 극장을 한번 빌려서 이곳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극장에 연락을 했어요 내가 극장을 언제 빌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극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2년 후에 전화하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2년 동안 매일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예요? 하루 빌리는데 아마 여러분 들으면 놀랄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너무너무 비싸요 영국에서 아마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극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너무너무 멋있죠 전세계 최고의 가수들이나 또 성악가들이 공연하는 장소예요 로얄 알버트 홀 이 로얄 알버트 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목사님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옛날에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왕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며칠 전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분은 영국이 대형제국으로 올라가는 그 기초를 닦은 분이고 이 빅토리아 여왕님은 실제로 영국을 대형제국으로 만든 이끈 아주 위대한 여왕님이고 영국이 사랑하는 여왕님이에요 이 빅토리아 여왕님은 1819년에 태어나서 1901년도에 약 10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80여 세를 사시다 돌아가셨죠 1819년도에 태어난 여왕님이 1837년 18살이 되었을 때 왕비가 되었어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비가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8살짜리 소녀가 소녀는 아니지요 청소년 요즘으로 하면 고등학생쯤 되는 나이예요 16살짜리 어린 여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나라를 대형제국으로 영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1837년에 여왕이 된 빅토리아는 1840년도에 결혼을 해요 여왕이 된 지 3년 후에 빅토리아 나이 21살에 결혼을 해요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독일의 왕자였던 알버트를 만났어요 원래 옛날에는요 왕이나 왕자나 공주들이 결혼을 할 때는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이 빅토리아는 달랐어요 빅토리아가 알버트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알버트도 빅토리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사랑으로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알버트는 빅토리아와 함께 했는데 이 알버트는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알버트는 비록 독일 출신이었지만 그는 영국을 사랑했고 영국 국민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알버트는 단순히 빅토리아의 남편일 뿐만이 아니고 빅토리아의 정치적인 스승이었고 인생의 스승이었고 빅토리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알버트가 옆에서 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끌어주었던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정말 고마운 그런 존재였어요 빅토리아가 알버트와 함께하고 알버트의 가르침을 듣고 예, 이끌려가는 동안 빅토리아 여왕은 이 영국을 위대한 대형제국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을 때 알버트가 죽어요 병에 걸렸어요 빅토리아는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때부터 빅토리아는요 빅토리아 여왕님은 한평생 검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항상 잠잘 때 옆에다가 알버트가 평소에 입었던 그 옷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그렇게 했대요 정말 빅토리아 여왕님은 알버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알버트가 죽은 후에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알버트를 위하여 아름다운 극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로얄 알버트 홀이에요 뭐라고요? 로얄 알버트 홀이에요 빅토리아가 여왕님이 알버트와 함께하는 동안 그들은 4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님을 유럽의 할머니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4명의 아들과 5명의 딸들이 나중에 커서 온 유럽 다른 나라 공주들이나 왕자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빅토리아를 유럽의 할머니 그렇게 불러요 빅토리아 여왕님이 알버트와 함께하는 동안 그는 정말 훌륭한 여왕님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것 보세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 한 여학생이 목사님을 위해서 어느 날 선물을 줬어요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아내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 목사님 잘생겼는가요? 고마워요 목사님 아내는 어때요? 사모님은 어때요? 이뻐요? 이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사모님 이거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뻐요? 네 고마워요 제가 이 그림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때요? 우리 닮았는가? 이 그림을 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분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함께 오래 같이 하는 동안 닮는 거예요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님이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네 바로 알버트와 함께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행복하게 또 밝게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지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강한 마음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넘고 고난도 넘고 그래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지 이야기 길을 가르쳐줘요 여기를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하실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함께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에요 또 많은 헌금도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뭘 믿는 거예요? 뭘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가르쳐줄게요 자 여기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린이 여러분들도 죄를 지은 적이 있죠 예 알아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죄를 어린이 여러분도 목사님도 살면서 지었어요 아마 목사님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왜냐하면 인생을 훨씬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나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그하게 할 수 있는가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떡하니 그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어떤 말씀이요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맞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맞아 나도 죄를 범했어 맞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천국을 갈 수 없었어 그래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셨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어 은혜로 갑없이 무슨 뜻이에요 공짜로 공짜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영국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최근에도 매일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수십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출입도 잘 안 하고 밖에 잘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건도 잘 사러 가지 않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몇 주 전부터 영국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기를 시작했느냐 하면 영국에 있는 모든 식당 그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이 50%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은 50%만 내세요 나머지 50%는 우리 정부가 내겠습니다 식당에 그때부터 몇 주 전부터요 영국의 모든 식당들은 50% 할인이에요 식당뿐만이 아니고 커피숍도 할인이에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어떤 분을 만나 성경공부를 하러 커피숍을 갔는데 세상에 커피가 너무 싼 거예요 50% 할인이니까 너무 싼 거예요 복사님이 그때 알았어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구나 영국 정부는 50%를 할인해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50%도 아니에요 100% 100% 은혜로 갑없이 공짜로 은혜로라는 말은 갑없이 로라는 말은 100%라는 말이에요 100%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구속으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깨끗이 씻고 여러분과 나를 의의롭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동안 간디처럼 또 빅토리아 여왕님처럼 우리는 건강하고 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어린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나쁜 짓만 하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왔었는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기회되면 만나겠습니다 안녕